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가계부출을 낮추면 되지 않는가 30만이 안되면 10만이라도 그냥 사람들에게 주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일부 정치인들의 입에서 아무렇지 않게 튀어나오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현명한 시민들이 더 많이 나오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만나게 될 앞날은 아주 명확해질 것으로 봅니다. 상당한 고통에 나날이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당면하게 될 일입니다. 인생에서 건너뛰는 법이 없듯이 한 공동체도 자신들이 내린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그 비용으로부터 자유로운 공동체는 없을 것입니다. 구한말에 우리 조상들이 그 시대의 변화의 대세를 읽지 못하고 엉뚱한 선택을 한 결과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 고생이 현재도 남북한 분단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고 또 휴전선 이북의 북한 동포들은 여전히 압제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그런 선택의 주인공이 돼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현재 재정위기를 겪은 대다수의 국가들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든지 스페인 등은 거의 예외 없이 국가 부채가 처음에는 소소히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급속히 불어나게 됩니다. 마치 눈덩어리가 불어난 것처럼 불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와 같이 우리나라가 국가 부채를 계속해서 늘려가게 되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한국은 만성적인 지출 초과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국채 발행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나라 그리고 일부 그룹이나 계층에게 아주 중가시를 때릴 수밖에 없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에나나 그 다음에 달러와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들은 항상 교역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항상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되는 그런 숙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수입과 지출의 역전현상 지출이 항상 수입을 초과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해외로부터 자금 조달을 해야 되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지는 이른바 롤러버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만성적인 재정 지출이 초과 국가가 되면 재정 세금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더 커지는 사회가 되면 국가 채무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또 세금을 더 많이 때리기 때문에 자국의 생산 요소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신용등급이 하락이 될 것이고 그럼 신용등급이 하락이 되면 돈을 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재정위기라는 것은 곧바로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도 외자유출이 발생하게 되고 자국 화폐가치가 폭락하게 되고 자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살인적인 수준가에 올리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국의 자산가치는 폭락하고 그러면 해외 채권단이 진출해서 재정지출을 줄이려고 하는 가혹한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실업이 급증하고 도산이 급증하고 자산이 헐값으로 해외 매각되는 그런 술수들이 아주 정해진 술수들을 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불행하게도 이미 무상에 중독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치는 계속해서 대중영합주의 이른바 표필류점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30에 40% 정도는 암표로 발생하게 된 파국적인 그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자를 더 요구할 것이고 공자를 주는 정치인들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되면 한쪽은 국가 채무를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세금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법인세나 소득세나 보유세 등을 계속해서 올려가겠죠. 궁극적으로 이 같은 세금을 올리는 조치들은 고스란히 생산 원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자국 제품과 서비스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현재 한국은 상위 1% 기업이 법인세의 78%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가운데 40% 정도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특정 그룹, 특정 법인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때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게 내겠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국은 앞으로 위기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현재 추세로 가면 사람들은 그걸 믿고 싶지 않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뭐 미리미리 준비하거나 이런 것이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은 한국이 가야 할 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이 현실이라면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란 옛말처럼 한국인들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는 숙명적으로, 분명적으로 교역국가다. 무역국가다. 무역을 통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고 다른 나라와 교역을 통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대안이 없다. 물건 만들어서 팔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다. 이렇게 자신이 저한 처지를 착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가슴 깊숙이 받아들인 것이 필요한 거죠. 한국은 교역국가, 무역국가라는 부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잘 만들어서 팔아야 국가의 존립과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 그럼 모든 종류의 국가 정책이란 것이 탁월한 교역국가, 훌륭한 무역국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면 모든 답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유능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복잡하게 보지 않고 단순화하지 않습니까? 단순화. 한국은 교역국가다. 한국은 무역국가가 돼야 된다. 한국은 이념국가가 되면 안 된다. 한국은 양방국가가 되면 안 된다. 한국은 정치인 국가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은 근본적으로 물건을 싸게 잘 만들어서 팔아야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유지되는 그런 나라다. 이런 피할 수 없는 국가 존립의 대명제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이념지향적 정책이나 제도를 선택하는 것은 나라가 죽는 길로 가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86 정치인들은 앞으로 역사적으로 엄청난 단제를 받을 것이고 많은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릴 겁니다. 왜? 나라의 존립이 무역에 의존하는데 본인들은 뭘 중시하는 거 아니까 이념 모리형 정책이나 제도에 매달리고 이념지향적 정책이나 제도에 매달리니까 그 나라가 온전할 수 있겠냐야 해요. 교역국가, 무역국가로 성공하는 것은 가장 경쟁력이 있는 생산기반을 자국 내 갖추는 거거든요. 복잡하기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쟁력이 있는 생산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하면 답이 쫙 나오죠. 명확한 답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향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지에 대한 부분이 정리정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념지향적 정책이나 제도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교역국가가 되기를 포기하는 순간 중국의 속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번 수천년의 역사를 반복하는 겁니다. 중국의 휘하에 들어가가지고 국가의 존립을, 자돈을 유지하려면 교역국가로서 성공하는 수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나 제도란 것은 대다수 사람들은 자립심을 갖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최고로 여겨야 된다. 아주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자조정신, 근면의 가장 근본이다. 자기 밥값은 자기가 내고 살아야 된다. 그런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나가야 나라가 교역국가로서 존립할 수 있지. 모든 것을 나라에다 의존하려고 하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 세금은 생산원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반영된 생산원가는 상품가격을 올릴 수밖에 있기 때문에 교역국가는 성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사이즈를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작은 정부입니다. 규제 완화입니다. 사업가들은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면 계속해서 유연하게 제도든 정책이든 생각이든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한 번 입력된 걸 가지고 계속해서 써먹으려면 망한 수 외에는 다른 데에는 없는 거죠. 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되겠다고 원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역국가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법관이 된다면 그냥 새로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만들어놓은 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써먹는 거니까. 기업가 정신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나 제도로부터 한국은 멀어지게 되면 결국 중국 속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자식들 함께 중국 속국에 살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을 물려주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한국이 교역국가로서 입신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정직한 답을 찾아서 실행에 옮겨야 한국은 길이길이 번성할 수 있지. 그것을 포기하게 되면은 그럼 뭐 100% 중국에 속국화되는 거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